자 여러분 이어서 이제 도시개발법 마무리 짓도록 하겠는데요 12절 환지방식에 따른 사업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는 함제가 꼭 나옵니다 내용은 그다지 어렵지 않게 나오니까 잘 정리해서 마치도록 했으면 좋겠고 많게는 두 문제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12절 보겠는데요 환지방식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생 환지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개발되어 있지 않는 토지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장하죠 그래 지장할 당시에 개발이 안 됐으니까 전일 수도 있고 답일 수도 있고 임의할 수도 있는 것이죠 도로도 이렇게 있고요 등등등 개발되지 않는 땅이 대부를 합시다 그래 여기 원주민이 살고 있는 집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 이거 A꺼다 B꺼다 C꺼다 등등등 있다 합시다 이렇게 돼 있는 곳에 도시개발구역을 고시하고요 여기에서 환지방식을 가지고 사업한다 그러면 시행자 일반적으로 누가 들어가서 하느냐 이 안에 있는 토지소자들 아니면 그들이 만든 조합이 시행자들입니다 일반적으로 뭐 이네들이 사업하기 좀 골라하면 지방자산체가 들어가서 할 수도 있죠 지자체 등등 할 수 있어요 아무튼 이때 시행자는 이 사업 비용을 자기가 부담해서 공사를 하죠 이 땅을 이렇게 접수해 가지고 포크넷에 동원해서 도시발사업을 진행해서 이 안에 땅들을 건축물을 건축하기 좋게 예쁘게 기반설 다 넣고 도로 같은 거 다 넣고 필요하면 공원도 넣고 녹조문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예쁘게 구역정리 하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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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사업을 끝냈다 그러면 중검사를 받죠 지정권자한테 중검사를 받죠 중검사가 떨어졌다 그러면 욕심이네요 원주인한테 땅 주는 처분합니다 A한테 이거 받아가라 B한테 너 이거 받아라 C 너 받아라 이건 내가 사업할 때 엄청난 비용을 토해야 하니까 너네들 구호당했던 토지 해 가지고 내가 땅을 챙겨야 한다 체비지 이렇게 이 개발하기 전에 이 땅을 정전 토지라고 한다면 시행자가 개발해서 계획정리 해 가지고 예쁘게 다시 이 땅을 새롭게 만들어서 바꿔주죠 바깥으로 한 땅 짓자를 하죠 환질 하죠 이런 환지 처분을 해서 주는 겁니다 이때 중검사가 떨어지면 욕심이네 해줘야 돼요 다만 지정권자 지가 시행됐다면 저는 자기한테 중검사 안 받고요 그냥 공사 끝나면 공사활로 공고하고요 그 공고일로부터 욕심이네 환지 처분을 해서 줍니다 이때 환지 처분을 해서 모든 사람이 알도록 공고를 해요 오늘 공고했다면 그 다음 날 있죠 이 다음 날이면 환지에 대한 소유권을 환지 받은 친구들이 취득합니다 등기는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환지 처분을 할 때에 때로는 시행자가요 어떤 자에게 저 A가 이렇게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개발하기에는 이게 천정부터 있다 그런데 이 땅 받아갈 때 환지를 받아갈 때 정전 토지는 이랬는데 환지를 받아갈 때 500을 받아갔다 500존부터 원래 천정부터 했는데 그리고 B가 정전 토지 1500을 가지고 있었는데 500을 받아갔다 B가 시가 개발하기 전에 정전 토지 700짜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500을 받아갔다 이렇게 이때 환지 방식을 가지고 사업을 할 때 시행자는요 환지 이렇게 만들어줄 때에요 이 토지 면적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시행자는 직권으로요 더 늘려서 줄 수 있고 줄에서 줄 수 있고 줄 만큼만 줄 수도 있고 그 토지가 정전 토지가 너무 좁은 토지다 그러면 아예 환지를 적응하지 않는 환지 부정도 가능해요 이때 환지 방식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시행자는요 자기가 사업병을 대는 대신 정전 토지 소지자들 있죠 이들한테 토지를 부담시킵니다 법적으로 이 토지 부담률은 일반적으로 50%를 초과해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뭐 의의도 있어요 60% 정하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50% 그러면 이 부담했던 토지는 보상해 주지 않고요 그 대신 사업병을 시행자가 됐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담했던 토지는 정전 토지자한테 주지 않고 보류시킵니다 보류시킵니다 시행자가 그 보류를 가지고요 이렇게 체비로도 쓰고요 이런 도로 공원 이런 녹지 공간을 공공시설 용료로 합니다 공공시설 용료로 확보해 가지고 체력한 도시를 조성하게 되는 거죠 이래 함으로 토지 부담률이 50%에 있다 그러면 이 A 정전 토지 면적이 천이었다면 50% 사업장에서 부담하게 됐다면 50% 하면 500만 바닥은 끝이죠 이런 경우는 이 땅을 줄만큼 줬다 해서 이걸 저거한지를 하고요 이때는 청산금 계산이 없겠죠 청산금은 제로가 되겠죠 이렇게 바로 가장 이상적인 환질이 되겠죠 그런데 B 정전 토지 1500에 있었다 750을 부담한다 그러면 750표 하는데 250 빼버렸잖아요 이런 것들을 바로 줄여서 줬다 해서 감안지 이렇게 해도 합법입니다 이렇게 감안지를 하게 될 때 시행자가 B한테 250이 땅값을 줘요 그걸 청산금이라 하는데 청산금을 받아가라 해서 지급합니다 C 있잖아요 C는 700을 가지고 있었다 토지 부담률이 50이면 350만 받아가면 되는데 150을 더 줬네요 플러스 해서 이걸 늘려줬다 증환이랍니다 일단은 150이 땅값 낸 나라에서 청산금을 계산해가지고 징수해요 이렇게 이렇게 직권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시행자가 지고 있습니다 환지 방식을 가지고 사업할 때는 또 아까 환지 부정할 때도 땅값 죽 끝내버리죠 이렇게 땅에 대한 권리를 땅으로 준다 땅에 땅을 이렇게 준다 이걸 땅에서 땅으로 권리를 옮겨주는 것을 평면한지랍니다 평면한지 환지 방식 이런 것도 있고요 이때 청산금을 계산할 때 언제 계산하냐면 환체분할 때 결정해 증환지 감환지 그런 결정할 때 환체분할 때 환체분을 할 때 청산금 액수를 결정합니다 이 청산금은 언제 그 액수가 법적으로 확정되냐면 환체분 공공을 담당해 확정돼요 확정된 청산금을 한 번에 징수하기도 하고요 한 번에 지급하기도 합니다 청산금을 징수하기도 하고 지급하기도 하죠 한 번에 지급받습니다 그러나 그 외조로 이자를 붙여서 이자를 붙여서 분할 징수 분할 지급도 가능하다는 것을 아시고 그런데 이 환지 부정을 하게 되는 땅 주인들 있잖아요 그러자 아들에게는 환지 체분 자체가 없겠죠 그래서 환체분 전에도 청산금을 교발할 때 미리 결정해서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이 청산금을 징수하여 지급받아야 할 권리는 이 환체분 공공이 담당에 확정되니까 그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가 완성되서 더 이상 찾아갈 수도 증수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환체분 공공일로부터 이 환지단 등기를 해줍니다 시행자가 이 환지단 등기를 14인 해줘요 시행자가 행정청이 시행자다 그러면 촉탁을 통해서 행정청이 아닌 조합이다 토지수이다 그러면 대의 신청을 통해서 14인에 등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환지체분 공공 후 그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다른 끼를 해줄 수 없겠죠 등기정료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외주로 이 환지체분 전에 등기 원인이 생기게 됐음을 등기 신청에 입증했다 확정일지 않는 서류로 입증했다면 그 등기는 신청 들어왔을 때 해주도록 의의를 둡니다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시험권에서 알아둔 것은 이렇게 돼 있는 땅을 이렇게 환지에 처분을 해주고자 하는 시행자는 막 사업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미리 환체분을 향하게 한 구청객인 환지객을 꼭 작성해요 이 사업 시행자는 환지객을 먼저 작성합니다 반드시 작성해요 환지방식일 때는 이 계획을 작성하는데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시킬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1번부터 박스하는 6번까지는 꼭 시험권에서 알아두십시오 첫째 저렇게 돼 있는 땅을 이렇게 환지해주겠다는 환지 설계를 해야 돼요 둘째 필지별로 정확하게 환지명서 정합니다 이 필지는 A한테 이렇게 환지 배지들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필지별로 된 환지명서 꼭 정해야 되고요 셋째 이 환지방식을 가지고 사업할 때 여기에 있는 토지소자 중 환지 안 받아가고 그냥 땅값 받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 토지소자 예컨대 여기 E가요 나 시행자한테 그래요 나 그냥 돈 받고 땅값 받고 나갈래요 라고 신청한다든가 시행자가 너 돈 받고 나가다니 그렇게 예 도움에서 줬어요 그래서 그때 돈 받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청산해주자 할 땅이 되겠죠 그런 청산 대상 이 필지별로 된 청산 대상 토이면서 잡습니다 또 이 AF도 그래요 나도 돈 받고 나가고 싶습니다 땅값 받고 나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신청 통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AF 땅에는 누군가에게 임차권을 설정해 줘가지고 임차권자가 있네요 아까 이 것은 임차권자 등이 없는 깨끗한 건데 AF 것은 임차권자 등이 있는데 자기는 돈 받고 나간대요 그때는 이 시행자 그 토지소자의 신청과 통일만 받고 환지 부정을 결정해서는 절대 안 돼요 임차권자의 통일까지 꼭 받아내야 환지 지정을 안 해도 됩니까 바로 이렇게 동의를 받아야 환지 부정이 가능하지 임차권자가 있는 토지의 경우 토지소자의 신청과 통일만 받아서 환지 부정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 반드시 누구의 동의도 있어야 되냐 임차권자의 동의도 있어야 환지 부정이 가능하다 임차권자가 통일서 안 주면 환지 지정해 줘가지고 임차권자가 그 환지 속에 들어와서 잔여기관을 사용성한테 보호를 해 줘야 된다는 것 알아주시고 또 시행자는 이 토지 면적이 콩만하다 이렇게 콩만하다 그러면 토지 면적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직권으로 환지 부정을 하고 청산을 뭉치고 끝내버릴 수 있어 이런 땅에 대한 내역을 적습니다 청산 대상 토지 필지별 관리받은 청산 대상 토지 면서를 꼭 정하고요 네 번째 이렇게 채비명세 보류명세를 다 정합니다 다섯 번째 이 시행자라는 자는 일반적으로 토지를 토지로 개발해서 주는데 여기요 이 갈비라든가 을 이 사람들이 그래요 나 환지 받은 주택 같은 거 지고 싶은데 내가 공사하기는 좀 벅차니까 시행자가 공사한 김에 아예 여기다 구본건축물인 뭐 열태기라든가 다섯태 채워가지고 이 건축물 일부인 구본소에 끊고 건축물이 들어서는 대지 공유짐을 묶어서 이걸로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시행자한테 신청서를 내네요 또 여기에 있는 그 병이라고 합시다 이 토지 소유자도 또 이렇게 신청을 하네요 나도 땅마다 거물 지고 싶은데 거물 내가 지기 좀 그러니까 이렇게 구본건축물을 일부인 구분소에 끊고 땅에 대한 침을 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신청해요 그래 알았어 신청받아서 이렇게 건축물을 받고 땅에 대한 침을 묶어서 부여할 수 있는데 이거 뭐라고 하냐 땅만 준 게 아니죠 땅 짓자 땅만 바꿔주라고 한 땅만 주는 게 아니라 거물이랑 몸체를 세웠네요 세울 일 거물이랑 몸체를 세웠네요 몸체체 그래서 환지해줬네요 땅하고 묶어서 같이 바꿔줬네요 이걸 입찬지랍니다 이 입찬지는 신청을 받아서 만 돼 신청은 누가 하느냐 이 도시보기 안에 있는 토지 소자 건축물 소자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입찬지를 너도 나도 막 신청해버리면 혼란스러우니까 우리 법에서는 이 입찬지 대상의 최소 공급가격이 한세당 1억이면 1억 대비 최소 공급가격 1억으로 확정됐다 1억 대비 여기에 정전의 권리가격이 7천만 원 이왕밖에 안 되는 친구들이 있다 그네들은 입찬지 대상에서 제소 입찬지 하더라도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 그래 정전 권리가격이 최소 공급가격의 70% 이하면 입찬지 대상에서 제소 받아주지 않습니다만 다만 여기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소자다 그런데 그 자의 정전 권리가격이 3천만 원 밖에 안 된다 그러면 최소 공급가격이 30%밖에 안 되지만 주관정을 통해서 주택이 있는 토지 소자 그는 이유 분명하고 그냥 입찬지 신청을 받아주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 아무튼 이렇게 입찬지를 계획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대상은 어떻다 이런 내용을 꼭 포함하고요 그리고 입찬지를 이렇게 하게 될 때는 건축계획도 꼭 포함해야 된다는 걸 알아주십시오 그래서 이 환지 방식이라고 하는 거 환지 방식은 이렇게 토지에서 토지로 주는 평면한지하고 평면한지하고 토지를 토지에 있다 건축까지 세워서 주는 또 토지 건축을 가지고 있는 분한테 건축을 반드시 건축해서 주는 바로 입찬지도 있다 그래서 입찬지하고 평면한지하는 환지 방식 두 가지가 있구나 이렇게 받으시고 이때 입찬지를 신청할 때는 무허가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소자는 입찬지 자격이 없다는 것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 128페이지 보시면 환지 계획 작성 시 포함시 할 내용 1번부터 6번까지 꼭 받으시고 남은 참고형이고 그리고 환지 계획 내용에는 환지 예정지 지정 명세 라든가 청산금 결정 명세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 이 두 가지를 받으시고요 오른쪽으로 넘어오셔서 129페이지 보시면 3번 1번 이 환지 계획을 작성할 때 기준 해가지고요 원칙은 제자료인지 원한지 적응한지 평면한지가 되도록 일곱과 일곱과 일곱을 고려한다 정전 토지하고 환지의 위치 지목 면적 토질이 중요해요 옥토했으면 옥토주고 암석주면 암석주야 그 말입니다 토질 수리 물을 이용을 위해 하천을 끼고 이 삽이 이루어졌다면 하천이 물이 흐를 때 상류가 여기다 하루다 물이 흐르면 위에서 아래로 이루어지죠 여름에 감염이 들었을 때 물을 이용 권리는 상류 쪽에 있는 사람이 먼저 이용합니다 이런 것들을 수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A의 토지가 상류 쪽에 있었으면 상류 쪽에다가 다시 환지 주어야 되지 하루 쪽에다가 주어서 안 된다 이런 건데 아무튼 물을 이용 권리 수리도 고려하되고 이용상 환경 7가지를 정확하게 해서 환지를 작성하게 된다 7가지를 꼭 머릿다 넣을 거 2지면 토질과 이렇게 암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네 번째 다섯 번째가 특히 중요하니까 토지 형태가 아니다 토질이다 수질이 아니라 수리다 꼭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동그라미 2번 아까 했죠 평면한지 입체한지 꼭 봐주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130페이지 통과해도 되겠고 130페이지에서 바로 쭉쭉 내려가다 보면 동그라미 3번이 있죠 이 환지 설계할 때는 대한민국에서는 평가시기 원칙입니다 종전 토지 가액을 고려해서 환지 가격을 감안해서 바꿔주는 방식을 평가시라고 해요 토지 가격을 중시해서 설계하면서 평가시라고요 종전 토지 위치 면적과 환지 위치 면적을 고려해서 설계하는 것은 면적 설계하는데 땅은 면적도 중요하지만 가격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평가시기 원칙을 하되 예를 들어 면적시기 원칙을 중시해서 환지 설계가 가능하다 하나의 이 환지 가격 안에서는 여기서 평가시기 원칙을 중시했다면 다 평가시라고 해야 되지 어떤 것은 평가시 어떤 면적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절충시도 안 된다 그리고 입천일을 할 때는 반드시 평가시로 처리해야 되지 면적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평가식으로 했던 면적으로 했던 간에 원칙으로 토지 부담률은 5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이 안에 있는 지정권자께서 야 50% 갖고는 안 돼 사업성이 안 떨어져 60% 정도 부담해야 돼 라고 정할 수도 있고요 토지 소자들이 60% 갖고 사업성이 안 떨어진다고 무산될 것 같으면 우리 더 내고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의사표시 할 때는 3분의 이상이 찬성하면 60% 초과해서 부담을 전해도 합법주의다 면적시기 때 이렇게 받으시고 나머지 통과 통과 통과해도 되겠고 넘어가서 보시면 132페이지 환지근 작성 중 특례가 나오죠 이 특례는 잘 봐주셔야 되겠다 1번 꼭 봐주시고 아까 설명했습니다 자세히 봐주고 그 다음에 2번도 꼭 봐주시고 아까 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반 4번을 묶어 놓으세요 동그라미 3번과 4번 이 안에 있는 이런 도로 같은 것들이 공공술입니다 이런 공공술은 옛날 그 종전에 이치면 저 고려할 필요 없어요 그냥 새 거 딱 만들어서 줘보면 되죠 그리고 저건 용도 폐지시키면 됩니다 이게 국가 소유토로 국도에 있다든가 지방 자산 소유이 지방도 있다 그때 이 새 걸로서 이렇게 국가권 지경을 만들어서 내놨다면 이거 용도 폐지하도록 되죠 이때 용도 폐지했던 이 땅을 국가한테 환지 대상으로 지자한테 환지 대상으로 하지 말고 이 새 거 만들 때 편입된 땅 준둠도 있을 건데 다른 토지당 환지 대상으로 그걸 해주지 않는 것 그것이 3번과 4번이니까 봐주시기 바라고 5번 이 더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에서 체비를 정하죠 그리고 그 규약이라든가 실시계에서 정하는 목적 또 시행 규정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일정한 용지로 확보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공공세 용지로 확보해서 땅을 주지 않고 보류시키죠 이런 것을 보류지하는데 이런 보류지 중에서 사업 경비의 충당하고자 뺀 땅을 체비를 한다 그래서 보류지하고 체비는 뭐가 더 넓은 용어인가 보류지다 보류지는 체비에서 공공세 용지를 하니까 그것 좀 봐주시고 나머지 통과 6번에 입천지 아까 자세히 설명했는데 1번 읽어두실 것 그리고 4번 꼭 봐주실 것 4번은 이거죠 자 이자들이 입천지를 신청했는데요 입천지 신청하기에는 종전토일이라든가 종전토일 건축을 해 누구한테 돈 빌려다 쓰면서 을고를 안 했다가 저당권을 딱 설정하느냐에 넣었다 저당권이 설정된 물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입천지 신청해서 입천지를 받아갔다 그러면 건축물을 일부하고 대지에 대한 지분에 그 저당권은 따라와서 전장으로 간주하느냐 따라와서 그 자리에 있냐 소멸이 되느냐 따라온다 언제 따라와서 딱 설정도 간주하느냐 이 구분수협권하고 이 대지에 대한 수협권을 입천지를 받은 자들이 언제 취소하냐 이때 화환체문 공고를 다음 날에 취소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날이면 자동적으로 규신같이 따라와서 딱 설정도 간주된다 이전한다 중요하고요 나머지 통과해도 돼요 134페이지 동그라미 8번 8번을 잘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환기 방식을 조용하는 이 사업장에서 이 간선도로 폭을 25미터 이상으로 크게 잡아서 하려고 한다 그러면 땅도 많이 필요하고 공사비도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때에 이 도로 부지는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재가 부담하지만 공사비는 지자체가 부호지에서 함께 건설할 수 있다 이걸 어떻게 취재하냐면 도로 부지는 지방 자체와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건 틀리고 도로 부지는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재가 부담하고 공사비만 지방 자체와 부호지에서 함께 건설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셔서 가로 4번 이 환기 계획을 작성했던 시행자가 있는데 이 시행자 중 민간이라고 하는 조합이 시행자가 있다 토지 소재가 만들었다 시행자로서 그러면 이는 장난칠 수가 있습니다 구석지에 있는 땅을 가운데 있다 환기를 배치해 가지고 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장난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너네들 장난치면 안 되니까 환기 계획을 작성했다면 관할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특도한테 가서 인가 받아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인가권자 꼭 알아주시고 지정권자 아닙니다 실식의 인가, 도시발조합, 설립인가 이런 인가, 중공, 검사 다 이거 지정권자 행사하는데 이 환기계 인가권자는 지정권자 아니고 관할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특별자치 도사다 특별자치 도사다 이거 꼭 구분하십시오 이때 누가 작성해서 환기계를 정하고자 할 때만 인가를 받도록 기재하느냐 행정층이 아닌 시행자 그러면 행정층이 아닌 시행자가 누구냐 그것 다 써놨죠 예를 들어 놨죠 조하 같은 자 그런데 만약 행정층이 시행자인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특별자치 도사가 시행자였다 그러면 환기계를 작성했다면 진애들이 진애들한테 인가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고 스스로 확정한다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오셔서 135페이지 환지, 애정지, 지정에 나와 있죠 환지, 애정지, 지정 이 파트를 보기 전에 저기 137쪽으로 먼저 갑시다 137쪽 보면 환지, 처분 효과 나옵니다 이 파트에서는 꼭 시험에 나오니까 잘 봐주셔야 하는데 그 중에서 쭉 내려가면 1번의 원칙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애회 동그라미 1번, 2번 이걸 꼭 잘 봐주셔야 돼요 1번 아까 했죠 환지계에서 정해진 환지를 언제 종전토로 간주한다 환지점 공고일 다음 날 그리고 종전토지에 있는 권리가 대부분 환지로 이전됩니다 환지점 공고일 다음 날 그런데 이 환지계에서 정하지 않는 그런 환지를 정하지 않는 종전토지 환지를 받지 않기로 되어 있는 그 토지에 있는 권리는 깨끗하게 소멸되는데 소멸되는 시점은 환지점 공고일이 끝난 때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날 그 환지를 받아간 자들이 환지점 공고일 다음 날 깨끗한 수입권을 취득해 가겠죠 그래서 쓸모없는 권리는 환지점 공고일이 끝난 때 다 소멸된다 이거 봐주시고 그 다음에 2번 이 종전토지에 있는 권리 중 지역권은요 더시발사업이 다 끝났을 때 소멸되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그대로 전석했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칙은 그런데 도시발사업으로 도시발사업 시행으로 더 이상 행사할 이익이 없은 지역권 있잖아요 이런 지역권은 쓸모가 없으니까 자동차도 소멸되는데 소멸되는 시점이 중요해요 바로 환지점 공고일이 끝난 때지 환지점 공고일 다음 날이 끝난 때가 아니다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종전토지의 행정상 재판상 처분으로서 전속하는 처분이 있다 전속이라는 것은 꼼짝 못하고 그 자리에 딱 붙어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런 전속한 처분에 대해서는 환처분이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환지로 그 처분의 효과가 이전되지 않고 정전토지에 그대로 있다 그대로 전속해 있다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입천지 효과 중요하지만 아까 했죠 입천지를 받았다면 언제 소유권을 취하느냐 환지점 공고일 다음 날 그때 종전토지의 저당권도 입천지 효과가 발생하는 환지점 공고일 다음 날에 입천지 대상인 건축물과 대지 공유로 넘어와서 전장을 관여한다 받으시고 3번에 1번에 2번 아주 중요하죠 채비지는 누가 소유권을 취하느냐 시행자 근데 시행자가 환지 애정지 지정해가지고 팔아먹었다 여러분이 만약 그거 맵했다 그러면 맵한 경우는 여러분이 여러 명으로 소유권 이득을 마칠 때 소유권을 취재합니다 그 다음에 보호르지는 이 환지계에서 도로는 도로 관청한테 공원은 공원 관청한테 주겠다라고 환지계에서 보호르지는 정확히 정하거든요 그래서 보호르지는 환지계에서 정한 자가 소유권을 취하지 시행자가 취재하는 건 절대 아니다 시행자가 취재하는 토지는 채비다 꼭 봐두시고 4번 환지 등기 시기 아까 했죠 환지 등기 시기 해가지고 시행자는 환지첩은 공고가 되면 공고 14네 등기소에 알려가지고 등기 촉탁 신청을 통해서 끝내줘라 이때 환지첩은 공고가 됐나부터 그 등가가 있을 때까지는 다른 길을 할 수 없지만 여의가 있다 등기 신청이니 확정일자가 있는 서류로 환지첩은 공고를 전해 등기원이 생긴 관심을 증명하면 해준다 청산금 오른쪽에 가로 1번 2번 자 받으셔 결정시기 확정시기 아까 했죠 확정은 환지금 공고의 다음 날 그 다음에 청산금 증수 교부가 원칙은 일괄 증수 일괄 교부하지만 이 이자를 붙여서 분할 증수 분할 지급할 수 있다가 중요하다 소멸시 5년이다 그 다음에 6번 시행제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바구역의 조성토지 평가를 조성토지 등 가격을 평가할 때는 토지평가 협의할 때 협의했다가 2. 결정했다 3. 감정평가 법인인 공인평가 법인을 동원해서 평가를 할 때 평가가 1번입니다 그래서 평가했다 1. 가장 먼저 평가를 하고 평가된 자료를 바탕으로써 토지평가 협의에 심했다 넣어서 최종 가격을 결정한다 순서 알아주시고 그 다음 7번 이 환지 애정지 지정치부라든가 환치부이 있게 됨으로써 용의권자의 보호 규정해 가지고요 여러분이 여기 이렇게 빅당의 임차권자로서 존재했어요 그 면적이 1500이었습니다 그런데 환지 방식으로 토지 발사업이 끝나고 나서 B가 500 정도의 땅으로서 환지 받았며 면적이 확 줄어들었죠 이때 자기 권리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겠다 싶으면 계약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B라는 임차권자는 B의 땅에 있는 임차권자는 바로 권리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임대 조정을 깎아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도저히 권리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겠다 싶으면 계약 해제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받은 손실이 있으면 시행자한테 일단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해요 일단 시행자가 대입, 변제하고 그러나 B가 받은 이익이 있다면 B한테 구상할 수가 있다는 것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런 의사표시를 60인 해야 됩니다 60인 해야 된다 받으시고 60인 하면 할 수가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시행자한테 청구할 수 있다는 것 알아주시고요 8번 행정심판이 나왔잖아요 행정심판에서 이 도시갈법상 도시발사업 시행자 중 행정청인 국지가 시행자였다 그 처분에 불법할 때는 당연히 행정심법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행정청이 한 시행자의 처분도 행정심으로 간주되어서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는데 누구한테 제기하면 되냐? 지정권자 그리고 이 도시발교 안에 여러 가지 시설 설치무자들이 있고 비용도 그 자리에 대는데요 여기서 전부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하게 됐는데 시행자가 환전했다 전선을 지정설로 요청했다면 그때 전부 환지방식일 때는 바로 요청했던 자가 3분의 1이고 공급하는 환전이 3분의 1을 내야 된다 이걸 꼭 알아주시고 수용방식일 때는 반반씩 됩니다 요청한 자가 2분의 1 그리고 공급하는 환전에서 2분의 1 그런데 전부 환지방식일 때는 여기에 주로 토지수자 맞는 조합 측에서 사업시행했고 조합원들이 토지수자로서 토지 부담에서 이 채비도 내놨고 공공설부지인 보류도 내놨죠 부담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전부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할 때는 바로 그 시행자 측에 3분만 내게 하고 공급하는 환전이 3분의 1을 내게 돼 있다 이 포인트가 거기에 있으니까 꼭 봐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가셔서 환지예정지청을 좀 보겠는데요 135페이지 환지예정지청 A자 미래자입니다 이렇게 더시바록이 있다 여기 정전토지를 이렇게 논두록으로 돼 있는 농지를 한필지로서 A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유자가 A입니다 A가 있는데 A의 토지 일부에다가 A 친구에게 임차권을 설정해서 임차권자가 있다 합시다 사용서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사업을 하는 시행자는요 환지방식으로 사업할 때 이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지고 있고 또 용의권을 행사하는 자들 있잖아요 그때 소유권자들은 사용수익 처분 건너 세 개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유권자죠 그리고 사용수익을 하고 있는 용의권자도 있죠 자 이때 이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시행자는 사업할 때 여기에 있는 소유권 이런 권리를 박탈하지 않고요 공사 기간 동안 잠시 사용수익을 정지해서 공사를 진행합니다 이런 사용수익을 정지당함으로만 생존권에 위협을 당할 소지가 있는 자들은 바로 시행자가 임의적으로 여기 안에 도시발교 안에 있는 땅에다가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땅이 있다면 그런 땅에다가 표시를 해가지고 임시로 가서 사용수익만 해라 라고 처분을 내릴 수 있어요 그걸 환지예정지증을 합니다 환지예정지증을 이 예약에 야 여기 와서 너 잠시 여기 공사 쫙 해야 되니까 바로 여기 와서 사용수익만 해라 라고 처분을 내줄 수 있어요 이걸 환지예정지증처분을 합니다 이런 환지예정지증은 시행자가 꼭 해야 할 의무는 없고 해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B땅이 있다 그러면 B는 환지예정지증을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시행자가 마음이에요 의무상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환지예정지증을 의해가지고요 그 밑에 보면 환지예정지증을 할 수 있다 이게 하얀 나무 틀리고 시행자는 이 경우 정전토지에 이렇게 임차권자의 부분이 있다면 환지예정지증이 있다 야 너네 땅 환지예정지증이 여기다 진할 테니까 가서 여기다 사용해라 수익해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정전토지에 임차권자가 있었다면 임차권자의 부분을 여기다 라고 아울러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 땅이 원래 지금 가부 땅이었습니다 가부 땅이었는데 가부 토지에 있다 이렇게 환지예정지증을 해줄 수 있습니다 환지예정지증을 했다면 효과가 있는데요 그 말씀 들기 전에 환지예정지증을 하게 될 때는 이 토지 소유자 이쪽 정전토지 소유자 임차권자 이렇게 이쪽 토지 소유자의 갑동이 이네들한테만 개별적으로 그 효율의 발생시 위치 면적을 통제해줘요 이렇게 환지예정지증이 있게 되면 그 효과로는 이 정전토지에 있었던 A의 소유권이 이쪽으로 넘은 건 아니다 환지예정지증으로 넘은 건 아니고 그래서 소유권 변경 절대 없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소유권 변경이라든가 이전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토지는 계속 A가 사업 끝날 때까지 소유권자가 되고 이 토지는 갑이 소유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소유권 변경은 없고 무엇만 임시로 옮겨주냐 종전토지에 있는 사용수익권만 이쪽으로 이렇게 임시로 이전해준다 처분권도 넘겨준 거 아니다 그래서 A하고 A의 임차권자인 친구가 이 환지예정지증을 받았던 이쪽으로 와서 사용수익을 할 수 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수익을 하냐 환지예정지증 효력 발생일부터 환층 공고일까지 계속 사용수익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물이 있어서 사용수익 시작할 날을 따로 알려줬다면 그날부터 환지예정 공고일까지만 사용수익을 할 수 있어요 그 대신 A하고 A 친구의 임차권자는 종전토지는 사용수익을 못한다는 것 이쪽에 와서만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는 것 이때 사용수익을 하고 있는 A하고 A 친구는 갑으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갑은 자기 토지라도 이 환지예정지증을 받았던 A하고 A 친구의 사용수익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참고 받아들이는 의미인 수입무가 있습니다 자 이거 알아주시고 그리고 환지예정지증을 할 때 시행자는 채비정도로 지정을 해가지고 채비정도를 사용수익 처분까지 해서 팔아가지고 매각되면 들어오면 그걸로 사업병력 충당해 나가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것 이런 내용이 가로 3번 1번 기억 박스 안에 쭉 있고 니은 읽어두시고 디귿 2번 동그라미 2번 3번까지 꼭 알아주십시오 이때 사업이 끝날 때까지 이의 A의 땅은 누가 관리하냐 시행자가 관리를 해요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면 동그라미 사업은 중요합니다 시행자는 채비정도로 환지예정지를 증했다면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여서 그 채비지인 땅을 사용수익 처분까지 할 수 있다 그리고 5번 채비단 중요한 내용을 총 정리해놨으니까 기업부터 미용까지 꼭 읽어두실 것 여기까지 보고 바로 쭉 넘어가셔서 도시개발법 뒤편을 보면 그 142페이지 작년에 법 개정팀에서 도시개발 정보 노설 방지 조치 의무자를 도입했는데 그게 바로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을 일환으로써 그런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작년에 바로 함재 나왔는데 올해 또 나올 가능성은 좀 희박하니까 통과하고 참고로 읽어보시고 도시개발법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요 좀 쉬었다가 도시미 추강정법 용어청일을 하고 오늘 일정을 좀 일찍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죠 감사합니다